한국국토정보공사 Elliot 한국조정보다 한국종국토정보공사 비계속성 외우고 들어갈게 정주가 생각에 대해서 시간을 응 물 내신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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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 wi- bi 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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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거 웰컴 그건가 봐 대박 이렇게 아침에 조식으로 먹으라고 챙겨 드셨나 보다 세상에 이거 너무 맛있겠다 아 찔리? 아 말리는 것 중이요 어 빵도 다 사드렸어 어 조명 봐 되게 특이해 나 이런 조명 처음 봤어 비가 와도 이쁘겠다 아 고춧가루 혜연아 고춧가루 이렇게 지금 해봅시다. 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녁에 한 번 더 먹으러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 처음에 먹을 수 있게끔 진짜 재밌는 거 같아요. 진짜 맛있는데... 제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되게 섬물하네... 이건 다은이 선물해줄게. 그리고... 대전은 올해 눈에 한 번도 안 와가지고 눈 보니까 반가워서 하나 샀어 차 진짜 지구 영업 미니 미니 제 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떡볶이 떡볶이 87. 87. 86.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초쌍 말투 초코 색깔 다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너무 귀엽다.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거 한 번 사갈까? 죽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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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도에 우무라는 푸딩 가게가 정말 유명해서 거기 갔다가 그 근처 소품샵 잠깐 들렸는데 거기서 산 거예요. 한라방 모양 두 개인데 하나는 다은이 이거랑 같이 보내줄 거고요. 이거는 나라가 다 산 거예요. 거기 퍼퓸인 두 개가 있었는데 동백꽃이랑 수국향이랑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둘 다 마음에 들어서 뭘 살까 하다가 수국이 조금 더 동백꽃은 그냥 좀 비슷한 향들이 많은 것 같아서 수국향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샀고 직장 여직원들 여자 후배들 하나씩 주려고 손꼴 하나씩 샀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왔으니까 후식으로 그 유명한 푸딩을 먹어보려고 해요. 파우치인데 이게 색깔이 연두색인데 색깔이 꽤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랑 이거는 연두색은 제 거고요. 노란색은 라라 거. 이렇게 하나씩 샀어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나는 이거 화장품 넣을 거야. 들어갈라나? 들어갈라나? 이게 말차랑 초코. 말차하고 초코. 커스터드, 말차, 초코인데요. 이 초코하고 말차가 맛이 좀 진하대요. 그래서 커스터드, 말차, 초코 손으로 먹으라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제 한 시간 이상 와서 맛있네. 제주 우묵가사리로 만든 제주 수제 푸딩입니다. 인위적인 보존제를 넣지 않았으니 구입 즉시 바로 드세요. 라고 써있네. 너무 귀여워. 그래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커스터드는 너무 녹았다. 정말 진한 맛이 난다. 말차에 정말 진한 맛이 난다. 저거 초코 푸딩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와 맛있다.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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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흑! 이렇게 좋지. 바로바로 인화하니까 재밌다. 흐흑!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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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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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얘는 얌전하네. 얌전하네. 얌전해. 얌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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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킹 헷갈리 안녕 사람 좋아해요? 네 사람 좋아하나봐 어 그거 내 바지야 미안해 가는 길을 막아서 불쌍 불쌍 식사 불쌍 식사 이게 무슨 일인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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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